관계 대명사 that을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선행사가 있습니다. 즉 선행사는 명사인데 그 앞에 뭔가 다른 게 붙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선행사가 왔을 때 which나 who 아니면 which나 whom 대신에 그냥 that을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서는 예문을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우리 교재는 있어요. 일단 무슨 thing으로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something, nothing, anything, everything 이라고 끝나는 thing으로 끝나는 것 뒤에는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 that을 친한 친구로 같이 끌어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none, none 있으면 마찬가지로 all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none 아니면 all, 그렇죠. 전혀 없는 거 아니면 모든 것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that을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none that I invited to my birthday party appeared. 동사 어디 있어요?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여기에 appeared가 동사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어라는 얘기인데 주어본을 한 번 보니까 내가 초대를 했어요. 자, 초대를 한 지금 목적어가 비어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렇죠. 즉, 내 birthday party 생일 잔치에 내가 초대한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so sad. 슬프네요. 그렇죠. 자, 여기에서 일단 none이라는 전체, 어, 뭡니까? 선행사 뒤에 일반적인, 일반적으로 쓰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썼고요. I gave her all the money that I had in my wallet.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주었다. 그렇죠. 명사는, 선행사는 money인데 앞에 all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아니면은 뭐 뒤에 명사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all that I ha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는 이제 money가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또 특정한 표현이 어, 선행사에 붙을 수 있냐면 뭐, the very 아니면 the same something 그 다음에 지금처럼 최상급 같은 경우에 the greatest teacher 그 뒤쪽에 일반적으로 whom 대신에 that을 쓴다라는 얘기고요. the very pen, 바로 그 pen이야. 그때 which 대신에 뭐를 씁니까? that을 일반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. 여기에 만약에 which, 둘 중에 하나를 고른 이런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, pen이라고 하더라도 the very 때문에 that을 일반적으로 쓴다.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.